자, 21학년도 수능 7번입니다. 표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가해사에 대한 자료이고 N, L, M, L은 각각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뭐 주양자수는 껍질수가 될 것이고 방위양자수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이면 0, P오비탈이면 1, D오비탈이면 2. 그지?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이면 무조건 0, P오비탈이면은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자료를 주 플러스 부, 그 다음에 부 플러스 자 이렇게 주었네요. 그지?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만족시키는 아이가 누가 있는지 자, 일단은 N 플러스 L이 1이다라 그랬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애는 자, 이거밖에 없어. 주양자수 1에다가 부양자수 0. 그치? 누구야? 1S오비탈이죠. 그치? 자, 1S오비탈 같은 경우는 1S오비탈 같은 경우는 부양자수 0이고 자기양자수 밖도 0밖에 없어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아, 가는 뭐겠구나. 1S오비탈이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 밑에로 가볼게. 밑에로 가보면은 2다라 그랬는데 2를 만족시키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뭐? 주양자수 2에다가 부양자수 0 두고 2S오비탈. 역시 S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자수랑 자기양자수는 0밖에 안됩니다. 그쵸? 아, 나는 뭐구나. 2S오비탈이구나. 자, 그 다음에 3이다.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조금 있죠. 일단은 첫 번째. 2,1. 자, 주양자수 2에다가 부양자수 1. 누구야? 2P오비탈이거나. 그 다음에 3,0. 자, 주양자수 3에 부양자수 0이니까 뭐다? 3S오비탈이거나.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부양자수 플러스 자기양자수가 1이 떠야 돼. 그치? 자, 근데 S오비탈은 무조건 자기양자수가 0이라 그랬지? 얘 1려면 이거는 0,0밖에 못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로 가야 돼? 얘로 가야 돼. 왜? 자, 1이면서 1이면서 0. 이렇게 되면은 합이 1이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다는 뭐다? 이 P오비탈이겠구나. 그쵸?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시다. 역! 부양자수는 가와 나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부양자수 똑같이 가나는 S오비탈이지? 그러니까 부양자수는 같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 그 다음 디은. 에너지준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에너지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소원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네. 그 다음 디귿. 다의 모양은 구형이다라고 그랬네요. 근데 P오비탈이니까 이거 뭐다? 아령형이 돼야겠지. 그치에 디귿 또 틀린 지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치에 디귿 또 틀린 지문을 하겠다. 그치에 디귿 또 틀린 지문에 3번 되겠습니다.